아하 우리 알아 건강하게 이쁘게 영리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커야지 잘 크라고 팥떡 팥시리떡 했어요 호박꽂이 더 하고 다 추가 추가해서 더 맛있게 호박하고 대추하고 팥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 긴방아깐 달려갔다 오면 그리고 같이 세집에 둘째네 아들네 우리 세집에 하나씩 모찌 나눠 먹으니까 아이들은 점심에 직장에 점심 대신에 떡 한 쪼가리씩 가져갈 때도 있고 나눠 먹게 다 좋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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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할미꼬 모찌 모찌 좋아하는 할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찾아왔어요 좋아좋아 해피 버스데이 아라 생일 축하한다 좋아좋아 엄마가 아파가지고 파티 크게 못하고 어 피자 먹고 싶다고 해서 딜리버리 할까 하다가 또 아쉬우니까 미안하니까 응 저거 드레인한 거를 옆구리에 차고 나가면 된다고 레스토랑 위하차서 있다가 12시에 생일 파티하러 나가야 돼요 좋아좋아 할머니가 미역국도 끓이고 아이 우리 아라 생일 축하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좋아가지고 에이그 앵젤 트럼프에서 또 피기 시작하네 아아 여기야 저저저저저저저 날씨가 참 좋다 천선한 가을 바람이 있고 아이 좋다 가을 하늘 조금 구름이 하얗게 깼는데 오늘 비 소식 있어요 아이 좋다 여기 아래가 더 풍성하네 아이고 아이고 자, 가자. 자, 아라. 생일 축하해. 해피 포스테이. 인상 쓰지 말고 도움만 주는 거야. 피자집이라. 에이디올드가 돼요. 여기 피자. 피자 카페에서 간단하게 엄마도 아프고 하니까 이렇게 파티만 하고 지나가자 했어요. 간단한 게 아니네. 돈으로 맺고 하자니까. 이 도우를 진짜 만들어주는 거야? 설마? 이게 뭐야? 어머니. 참팽인하고. 이게 뭐야? 알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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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전출일의 이름이. 난 처음 안 먹은 맛 드니까. 밥? 밥. 밥이 들어가 있죠. 밥 꼬리를 갖고있어. 새로운 거 먹어보네? 그릭 샬라브에 치즈가 들어가고. 베지타부렌은 치즈가 없고. 이탈리안 셀럽에는 치즈가 없는. 없는 대신에 올리브가 들어가고. 저거도 올리브 들어왔어? 올리브 들어왔어? 그리고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거고 똑같은데 치즈가 있고 없고의 차이 좋아 잘라주면 안 돼? 햄, 치즈, 이탈리아나, 파인애플 애들은 하와이안을 좋아해, 파인애플 햄 들어가고 이거 하와이안, 파인애플 있는 거 치프림, 이거는 람브로기니 람브로기니 이름이 멋있다 이거는, 이거 뭐야? 감자? 치즈, 치즈, 치즈 감자, 감자 이거 양고기 들어간 거야, 람브로기니 치프림 맛있게 많이 먹자 와이안 한개 다음에는 우리 랩트 우리 랩트 천원 안으로 해 두개 옆 계속 자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대신 축하해. 대신 축하해. 이거 불을 해준대? 잠깐만요. 헥터, enough! 사진은 다 찍었고 지금 시승하다가 괜찮아, 한글 다 찍어서 올리고 해야 돼? 응, 다 찍어. 헥터, can't see you. What you hiding for?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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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